안 보여요. 죽음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에요. 악연인가? 악연이요? 구도경이에요. 굉장한 능력이 있으시다고.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뭐야! 김태평 씨! 처음으로 죽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. 불안해요? 그게 난 너무 무서워요. 네가 그 사람 죽음을 막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. 기적이란 말도 있잖아요.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고들 하니까.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설렜다.